딕시 순찰원들을 찾아 처치하십시오 알았쓰 이제 목표가 여러개 있습니다 목표는 지도 또는 목표 패널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다양하게 미션을 주는 애들이 늘었다는거죠 이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다양하네요 현재 목표의 위치는 어 여기야 여기로 가면 돼 잠깐만 왠지 얘 미션을 받다 만거 같은데 맞네 아 여기 맞네요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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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현재 다음 팟에 36명 트위치에 52명 있는데 할로우와 추천 한번씩 물읍시다 할로우와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내가 여기서 뭐 히치하이킹이나 내주지 않았어? 서있고 난리야 여기서 진짜 여자까지 태모 완벽한 gta이다 쟤를 처치해야 되는구나 이거 여기 있으면 바로 문 열고 그냥 어 밖에 있네 아아 고맙습니다 후원 오늘의 첫 후원 1500원 후원 우여망님 고맙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서 간단해 그냥 얘 바로 처치하면 되잖아 게임은 간단히 하란 말이야 이거 총 들고 있었네 좋은 총 들고 있었네 이거 안 죽였으면 또 저걸로 스나질 했겠네 나 마피아야 나 마피아라구 나 마피아라구 어디야 대가리 내밀어 그렇지 됐어 라스트 오케이 저쪽에도 있다 이건 뒤치기야 또 온다 오케이 깔끔한 클리어 이제 2800원 남았네 아 체력 하나 먹죠 얘 총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 이게 스나거든 지금 느낌이 딱 스나야 어어어어야 스나르든 마피아라 좋아 정글의 여왕 도루시 갑시다 원래 원래 내 차 타고 가자 자 이제 다음 미션 하나만 깨면 됩니다 구르질러 구르질러 자 여기도 광속 텀 텀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여기는 경비가 좀 삼엄하네요 여기는 경비가 좀 삼엄해 집안에 있는 것 같고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해서 힙하나물이 한마리 부르고요 어디야면서 들어올 때 여기서 바로 그냥 칼 그냥 목 그어버려 일로와 새꺄 야이씨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저기서 지금 괴롭히는 것 같은데 보초는 지원군을 불러들이는 적입니다 보초가 지원군을 불러들이는 적입니다 보초가 지원군을 불렀는데 막으려면 그들의 근처에 전환 가기 전에 전환 가기 전에 전환 가기 전에 무력해야 된다 여기서 그냥 싹 그냥 딴거 없어 덤벼 어 잠깐만 어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돼 안 돼 야야야야야 야 잠깐만 안 좋아 너무 깝쳤어 정면수 나간다 아껴 그냥 아끼고 번총으로 간다 아니 화염병을 어허 그라지아 잠깐만 왜 나는 화염병이 안 던져지지 나 지금 7개나 있어 화염병이 원래 잠깐만 화염병을 원래 던질 수 있어야 되거든 저번 시간에 내가 던지면서 끝냈거든 자 봐봐 여기서 폭탄 조준 설치 오른쪽 범퍼 이거 맞는데 이상하네 왜 안되지 화면서봐 조준하면서 해야 되나? 아닌데 오케이 어디서 전화 와 이 와중에 전화를 했어 이 와중에 전화를 했어 야 이 와중에 전화를 해? 이 자식들이고 그래봤자 너네는 뭐 없어 이 자식아 오오 잠깐만 오오 목표 처치였어 어허씨 어허허씨 어 정면수나 맞을 뻔했네 야 정면수나 맞을 뻔했어 나 지금 정면수나 맞을 뻔했어 나 지금 어허씨 깜짝이야 전에 말했자네 여자들이 내놓기 전에는 내놓기 전에 약 잘 먹여두라고 죽어도 싸 이 자식들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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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으니까 좀 털어줍니다 희한하다 화염병이 왜 안되지 미안해요 이거 화염병 누르는 버튼을 모르겠네 자 보타니칼 키네틱스님 팔로 고맙습니다 저 차 타고 가죠 자 이제 보스를 잡으러 가봅시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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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이거 가기 전에 체력 좀 채우고 갑시다 ... 아이쿠든 체력좀 채우고 자 자 오케이 OK. 자 계속하면 남아있는 사업목표가 사라진다고? 지금 뭐 하는게 뭐 있는데 지금 이거 맞는데 잠시만요 아저씨 지금 뭐 없어 그냥 가면 됩니다 이거 어 뭐 지금 뭐 목표고 그런거 없어요 그냥 지금 하면 돼 이게 메인 저거야 남아있는 사업목표 간다그냥 자 멀잭슨을 처치하십시오 자 이제 마피아 보스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일 어려운 미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뭐야 아이 뭐야 아이 뭐야 야 꼈어 아 뭔가 여기 딱 뛰어넘으면서 딱 멋있는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어 잠시만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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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저씨 아저씨 안돼 안돼 아저씨 아아 아저씨 아아 이게 안되네 고마웁시다 gta 시민보다 gta 시민보다 나은데 gta 시민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데 설명이 더 논리적인데 동료 호출 이제 도노반에게서 받은 무전기를 통해 동료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알잖아 오케이 아아 여기 들어가기 전에 보급을 한번 받고 가라는 거야 개 센 곳이다 설명을 해주는 것 같네요 개 센 곳이니까 보급 한번 받고 가라 이런 내용 같은데 탄약 보충하기 오케이 이거는 전쟁이야 다른 애들이 오는데 다른 애들이 오는데 개 크게 한번 가 개 크게 한번 가 입구에서 다 모두 헤드 따버려 헤드 마스터 가 오케이 마약을 얼마나 했으면 아직까지도 춤을 추네 얼마나 얘네들을 지금 뭐 마약을 먹인 거야 이 자식들이고 오케이 헤드 근처에서 소리난다 터뜨린다 다행이들을 이 녀석은 이런 데서 무조건 침착하게 하면 됩니다. 쟤를 죽이면 되는군요. 자, 스나가 무려 13발이나 되네. 지금. 아까 왔던 거기랑 구조가 똑같은데? 어, 아까 왔던 거기랑 구조가 똑같은데? 방탄복 먹으려면 오케이. 방탄복 하나 먹고 갑시다. 하나 처리하고 어디야? 오케이. 좋아. 오케이. 됐어. 자 여기서 방탄보 하나 먹어주고 수류탄 던지는거는 내가 다음시간에 알아올게 그거 안하면 또 보는데 답답하니까 그거 내가 다음시간에 알아올게 지금 녹화중이니까 헤드마스터로 간다 싸악 얘네들 죽으면서 아 지금 보수가 얘기한거구나 너밖에 없어 이 자식아 잠깐만 저기 저쪽이 한명있다 원패 머리 머리 우와 이쪽에 있을수도있어 저쪽에 저기있네요 쟤네들만 저기서만 지들기면 총질하는데 야 뒤치기온다 이거 뒤치기온다 이거 뒤치기온다 오케이 머리 한말 더와요 오케이 싹 여기서는 이건 순하지 이리로와 이리로와 머리 내밀어 크으어어어 헤드 쏘는 맛이지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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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치료약 하나 먹고 딱 요 라인이다 요 라인 오케이 야 잠깐만 개 금접 샷건 맞을뻔했다 좋아 어이 씨 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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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됐어 이런거 아니고 오케이 헤드샷 저쪽에 있네요 자 이거는 일로와서 치료킷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스나로 간다 여기 엄폐 이쪽 사업장 두목 처치 사업을 장악하려면 사업장 두목을 무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두목에게 지시를 내리면 부하들을 보낼 사업을 장악할 것입니다 얘를 죽여서 매춘 사업을 몰락시키래 얘는 근데 뭐 아파 아냐 원래 보스들이 이렇게 지들 지들 이렇게 부하만 믿다가 가는거야 이건 이건 정확히 머리를 정확히 머리를 따주마 이 자식아 임마 뭐야 스나마 잤는데 살았어? 이 자식이 역시 보스는 보스야 B버튼 B버튼 뭐야 이거 걔 연탄가보다 아 길게 누르고 있어야됐네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이따가 이따가 이렇게 있다가 지금에서 딱 놓으면은 이렇게 어 됐군요 저거 매춘사업을 확보했습니다 펀라의 나이트클럽 카산드라에게 할당 동료 업그레이드 진행상황 보기 잠깐만 야 이게 사업이 지금 얼마야 야 증가한 수비 3만 달러야? 이거 카산드라 이거 꼬봉된 느낌인데 이거 카산드라 사업 이렇게 키워주면 안되는데 이거 회사원으로 살면 안되는데 회사를 운영해야되는데 내가 사업체었습니다 접수하러 왔나보다 야 야 이씨 애들 좀 보내서 도와라 이 자식들아 좀 애들 좀 보내서 도와주지 정리하고 나니까 와 아 맞아요 안녕하세요 뭐야 카산드라 카산드라 완전 미지의 인물이었네 이제 매춘사업했으니까 마약으로 가는구나 도노반을 기다리십시오 우리 카산드라 여왕님으로 등극했습니다 할로 고맙습니다 컴역스엔티엠님 스크리밍재미 스크리밍재미를 사용해 한 무리의 적을 투척지점으로 유인하십시오 뭐야 오른쪽 반퍼 길게 눌러서 조준우 놓기 이거 허수아비 놓는 거 아니야? 아 야 무기 무기 집어넣어 무기 집어넣고 어? 여기서 돈을 흘리시다니 게이르 운이 막 떨어져있네 돈 오만을 기다리십시오 가자 자 가기 전에 허수아비 한번 해보죠 자 자 허수아비를 살 수 있다고 했거든 이거구만 하나 구매하고 여기서 허수아비를 잠깐만 지정해야 됐네 아 아 여러분 나 왜 수루탄 안 던 저기 뭐야 화연병 안 던져졌는지 알았네 여기 고를때 밑에 보면 지금 화연병으로 이거 뭐야 수루탄으로 돼 있잖아 이걸 이렇게 바꾸면 이제 이거 화연병을 던질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딱 화연병이 나갔던 거야 아 이거였어 야 여기서도 누르는 게 있었네 그러면 여기다 딱 던진다 치면 이렇게 요렇게 아 이게 이것이 어그르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아 오케이 이제 이제 다 알았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았네 오케이 자 도노바 하나한테 갑시다 여러분 채팅 좀 많이 해줘 음 음 ... 감사합니다.